안녕하세요 개구리에요 오늘은 자신의 얼굴을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 볼거에요 물론이 원래 컨텐츠는 딴 채널인걸 알겠죠? 저기요 예? 본인의 얼굴을 10대1 얼마로 평가하세요? 음? 9점? 음? 그럼 10억 받고 얼굴 랜덤 버서즈 그대로 제 내 얼굴로 살래요 그대로고 왜냐면 올리면 네 못생긴 얼굴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안좋은거요 아 감? 크크 유배 올려도 되나요?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사람을 찾아보게요 저기 네 본인의 얼굴을 10대1 얼마로 평가하세요? 8.9점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? 실제보다는 이쁘고 캐릭터는 만족스러워서 요 오 자신감이 높으시네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버서즈 그대로 그대 그대로 오 유배 올려도 되나요? 당근이죠 감사합니다 셔츠 따라한다 왜 칼부림 하러 왔어요? 림 없으려고요 무지성 셔츠 따라하는게 더러워서 어떤 방법으로?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 나보다 못생겼다 림은 징그럽고 림은 과함 이번에 이 컨텐츠를 했는데 재밌네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ieu